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금 트위치 스트리머를 하고 있는 홍천이라고 합니다 주승인방송님의 지목을 받게 되어 이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차가운 걸로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시작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치병, 난치병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지목해주신 주승인방송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101 공수사나님과 인피스 스튜디오와 내방 매니저 코언이를 제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